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SMR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어볼거에요. 먹으면서 수다 떠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릿살 허니링을 먹어볼건데,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는거라서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이거 한 번에 쫙 뜯어줘야되요. 시끄럽죠? 이렇게 봉지로 들어있네요. 먹기 편하게. 이게 1회양인가봐요. 이게 몇개가 들어있는거지? 열개. 열개가 들어있어요. 먹어볼게. 지금 굉장히 비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네요. 제가 시리얼을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때 즐겨먹던 시리얼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가지고. 뭔지 아세요? 스타벨. 되게 단냄새 난다. 단냄새. 엄청 단냄새. 엄청 닳을거 같은데요? 오랜만. 잠시만. 사실은 집에 우유가 너무 남아돌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리얼을 샀습니다. 우유 버릴거같아가지고. 우유 버릴거같아가지고. 바삭할때 빨리 먹는거 좋아해요. 너무 깨지면 죽 되잖아요. 맛이 없게. 손바삭할때 뷔잠은 자엉 chor notification을 맞은 뱉는거 같아요. 후, 뱉는 안된거 같아요. 뭐라고 설명해야되지? 이 맛을? 뭔가 좀 덜 단 조리퐁 맛 같기도 하고 조리퐁은 엄청 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단 안 단데 조리퐁 느낌? 맛있어요. 근데 왜 스타베리는 요즘에 안 나오는 걸까요? 그 파란색깔하고 빨간색깔 동그라미 있고 중간중간 무슨 하얀색깔 캔디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엄청 먹고싶었네. 이렇게 말고 칠곡 이런 시리얼 있잖아요. 그거를 투유에 말아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한 봉지 더 먹고싶어요. 맛있다. 다 먹지도 않았는데 딱 너무 달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달음이 느껴집니다. 달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사실은 롤플레이를 어제 낙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친구를 그려주는 롤플레이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틀 연속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때밀어주는 롤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아직 때미는 소리 ASMR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해보려 약간 때밀이 아줌마가 아니라 고급 때밀이 클리닉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빨리 시리얼을 먹고 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하나 부족한 것 같아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봉지 기준이 뭐야? 한 끼 식사는 아닌데 맛만 일단 1회 제공 함량 열량 111칼로리 46%나 쌀가루가 들어갔대요 되게 좋은 걸로 만들었나봐 시금치 분말도 국산 홍산분말 국산 당근 분말 단호박 분말 오리밀 쓰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뭔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우유가 너무 많이 남았어 상자 상자만 큰 것 같고 이걸 실제로 총 열 봉지 들었다고 하는데 다 쏟아보면 상자에 반도 안 짤 것 같은데 뭔가 속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재료가 다 좋은 거 들어갔으니까 뭐 그런대로 맛있으니까 코코아쿠키님 오랜만이에요 아 그리고 저 오늘 깜짝 놀란게 치카롤플레잉 을 올린지 지금 2일인가 2일 된 것 같은데 1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롤플레잉 보다는 이팅 사운드를 더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내 치앙 보다는 내 치앙은 소수치앙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 ㅎㅎ 그래서 어쨌든 그 때밀이 롤플레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봉장도 이렇게 입고 나온 겁니다 왜냐면 남자분들은 모르실수도 있겠는데 여자 목욕탕은 데밀이 아줌마들이 되게 미안한 속옷을 입고 있거든요 빨간색이나 까만색 방 레이스 속옷을 입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롤플레잉 으음 흠 흠 아니 지금 잘라냅 오 오 오 오 오 코코아코키는 오늘 때밀이 롤플레이 할거에요. 때밀이 소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실 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약간 도전같은거 마이크 젖을까봐 못하겠어요. 걷는 빨리 여름이 가서 시원하게 방송하고 싶네요. 쿠키님 유튜브 가봤어요? 나 유튜브에 몇개 많이 올렸는데 아 맞구나 고마워요 이제 배가 찼어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것도 봤어요? 우리 쌀 허니린 먹어봤는데 너무 달지도 않고 정말 맛있었던거 같아요. 이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이 깊이 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굿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